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선거를 여러분들 국힘당이 완전하게 패배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국힘당을 무슨 디스컬리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아주 사람이 냉철해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 직시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모시게 해야 되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들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뭔가 하니까 그냥 뭐죠 가뭄 오래될 때 뭡니까 기후제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사람들. 기후제를 지내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야기죠. 국힘당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회를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유령 가짜 투표자 수를 자기 당에게 이름 집어넣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손을 보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그러면 영원한 폐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영원한 노예로 여러분들 전략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탄핵 저지선이 5% 정도 부풀리기 해서도 깨진다 이런 걸 봤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야기죠.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좀 보기 바랍니다. 아마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석에서 국힘당이 3석을 차지합니다. 경기도 58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합니다. 인천 13석 가운데 0석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역에서 국힘당이 4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조작기법을 이 2024년 총선에 적용이 되면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이게 서울 결과지 않습니까요. 조작 안 했으면 13석을 차지했을 건데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8석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 8석을 줄인 것을 2024년 총선에서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딱 3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오프를 조작하면 4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득표수를 조작할 때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프로그래밍화 해 가지고 이런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이 나경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럼 그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관리변의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관위의 가장 빼아픈 부분입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방송을 뭡니까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선거범죄집단의 괴수다 이렇게 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한 규칙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제야전문가의 여러분 급습해가 여러분 그 공장을 다 압수한 것 아닙니까 검찰도 못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딱 압수해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역순으로 조작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내보니까 4.15 총선에서 13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구를의 지상욱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용산구의 권영세는 아스라에 성공했고 광진구를의 오세운도 당선됐지만 고민정에게 여러분들 당선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도봉구 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3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3군데가 이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환대가 4.15 총선했지 실제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영동포구을 박용찬 후보 김민석 함께 이겼고 동장골에 나경훈 후보가 이수진 함께 이겼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3구회를 합치게 되면 13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15 총선에 조작을 하고 나니까 딱 한 군데 여러분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권영세 그다음에 여러분들 강남에 여러분들 7군데 여기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3번 4번 15번 이런 데가 이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7.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면 딱 3석이지 않습니까 전 피합니다 국힘당 서울에서 3석은 서초갑 강남갑 강남구 병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한 것은 지상욱 후보 지상욱 후보가 서울 중구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때문에 지상욱 후보가 당선됐는데 낙선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4.15 총선 조작 이전 4.15 총선 조작 이후 2024년 총선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왜 국힘당이 대표를 할 수밖에 없고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매간통급 여러분들 그런 폭탄에 해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에 선거관리대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표를 조작한 규칙을 찾아낸 분석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35%의 표를 훔쳤습니다 지상욱이 얻은 2만 624표 가운데 35% 된 7218표를 사전투표에서 도덕질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후보인 박성준에게 똑같은 만큼 플러스 7218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14436표 정도를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욱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상욱이 실제로 성적표가 어떠냐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선관위가 여러분 조작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가 박성준이 6만 4068표 지상욱이 5만 8297표 차이로 얼추 여러분들 한 6천표 차이로 지상욱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을 한 규칙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지상욱이 866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욱이 4.15 총선에서 8666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 몇 %를 조작을 해가지고 6천 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선관위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여러분들 원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결과는 뭔가 아니까 그러면 4.15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두 후보가 같이 출마했다고 하면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가정을 한 겁니다 박성준과 지상욱이 또 붙었다 그러면은 2024년 총선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 탓을 전부 다 더블당에 박성준 한결음 쑤셔 넣어주게 되면은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선거결과가 전폐라고 했습니다 강남 상구 가운데 3명을 여러분들 살아남는 것 빼고 다 패배할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준 첫 선거가 지상욱 여러분 사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야 전문가 작업을 방송 전에 받아가지고 총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대 2023년 총선 서울중구에 출마한 지상욱 사전투표 조작 전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a가 뭔가 아니까 4.15 총선의 조작 이전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찾아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에 사용된 규칙인 조작값을 여러분들 확보해가지고 조작 대기 이전을 보고 난 것이 맨 위에 있는 4.15 총선 조작 이전입니다 조작 이전에는 여러분 지상욱이 8659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지상욱 빼기 박성준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는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45%로 지상욱은 52%로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이렇게 각거나 비슷하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45%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5%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각제는 모를 겁니다 그냥 기우제하는 식으로 내가 내 감으로 보니까 부정선거가 아닌데 공박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걸 보니까 공박사는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기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이름도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료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데 발표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관위 인간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사용해가 35%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지상욱이 받은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35장을 훔쳐가지고 박성준이한테 넘겨준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박성준이 5771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조작 안 했을 때 8659표 차이로 지상욱이 이겼는데 만 한 4, 5천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준 더불어랑 후보가 5771표를 얻어가지고 건배지를 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보시게 되면 이 박성준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입니다 13%를 뻥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못 속입니다 지상욱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인데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39% 내려앉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박성준이 당일에 46%를 얻었으면 사전도 46%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2024년 총선에서 7.5%까지 도독질을 하지 않고 5.8%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표를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박성준에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3167표로 박성준이 승리하는 겁니다 4.15 총선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70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작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낮게 잡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7.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런데 7.5%까지 하지 않고 5.8% 정도 이런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4.15 총선의 거의 2배 이상 여러분 격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엉망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박성준은 당일투표가 45%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7%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반공학적 조작 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상국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2%인데 사전투표율이 30% 나옵니다 당일투표율이 52%면 사전도 52%가 나와야 정상투표인 거죠 조작을 해서 표를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은 대피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은 처음으로 개별 후보자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가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상국이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8659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입니다 그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박성준 더블당 후보가 5771표로 승리하게 선관위 선거 범죄집단이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언제 2020년도 4.15 총선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치는 방법이 제야전문가나 공명호 tv에서 너무나 많이 이름 다루어져 가지고 공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 고안한 것이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아무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그냥 뻥튀기하는 겁니다 7.5%까지 뻥튀기하자면 5.8%만으로 뻥튀기하더라도 4.15 총선보다도 2배 이상으로 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보고 조갑재 씨는 공명호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양반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숫자라는 개념을 모르지 않습니까 투표는 숫자거든요 숫자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자료입니다 그게 증거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까발리기면 그 안에 득표수를 만든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 규칙이 35%예요 35% 35% 100장당 30자탕을 도덕질해 가지고 박성준이 먹은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그냥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뭡니까 모르는 건 내가 한테 그래도 날렸던 필객인데 이렇게 생각해가 뭡니까 공명호가 사기꾼이다 그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8% 외에 필요하면 7.5%를 이러면 계산이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한 번 여러분들 지상국에게 5.8%가 아니고 5% 조작할 때 5.8% 조작할 때 7.5% 조작할 때 지상국이 얼마나 대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인재 무슨 영입단이 어떻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인요한이를 불러서 핵심위원회가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다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깁니까 표를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박성준이 이기는 표수 격차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총선에 불과 5.8%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13167표로 더블당 후보가 대승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패를 하는 겁니다 49석 가운데 3석을 겨우 차지하는 겁니다 강남 3구에서 3석 과학입니다 과학 절대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 사전투표제도에서 발생한 그 어마어마한 불법에 있어서 이런 들 입 다물고 하면 윤석열이는 탄핵된다 이야기죠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뭡니까 압승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압승을 할 수가 있는데 5.8%만 여러분들 하더라도 전부 다 여러분들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은 그냥 요식형인 겁니다 덜러리 하는 것이고 저것끼리 앉아서 뭡니까 그냥 숫자로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그냥 노예가 다 된 겁니다 이미 노예가 국민들이 투표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저것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왜 뭐 4천억 5천억 들이 필요해 3천 명 여러분 선거안위 직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놀이해가지고 매번 이런 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조선 선거안위와 남조선 선거안위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을 처지르는데 남조선 선거안위와 북조선 선거안위와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지상욱 씨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는 내가 뭐 안 되겠나 꿈 깨셔 꿈 권영세 아니 그래도 난 전번에도 살아남았는데 꿈 깨셔 당신들 당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당선될 수 없는 것은 공병으로 사람이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은 그냥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고착화하고 이런 제도화하는 것에 그냥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협조하는 사건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데 눈 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이미 된 겁니다 노예가 아주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상욱처럼 여러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13167표로 대패를 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에 썼던 조작값 35% 지상욱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자장을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박성준 더블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하는 그 조작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방법이 바로 통합선거인병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블당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넣어 주게 되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성분은 끝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의 지역구가 49개석 경기도에서 58석 인천광역시에서 13석입니다 이 가운데 4석 정도가 여러분들 국팀당에 차지할 겁니다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게 됩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좀 뼈아플 겁니다 이번에도 본인들이 사용한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술이 이번에도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지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공 박사하고 제2아 전문가가 신종 사기수법을 찾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여러분들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처럼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방법하고 달리 마지막에 약간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수정 보완하는 데서 추가적으로 6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 시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새로운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시연 시운전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앞으로 총선 대선에 광범위하실지 알 겁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부정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들 훔치기 방법보다도 이 방법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방법을 사전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했으면 2022년도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의 경합지역의 몇 군데를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공박사가 저렇게 외치는 중요한 농거가 저런 것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11월 11일 날 그런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부정선거 문제가 공론화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11월 11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공론화가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11월 11일 11시 좀 제도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편이 아니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법관들도 우리 편이 아니고 언론들도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자에서 참 민간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정치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자 지역에 여러분도 머물고 있던 가자 시민들 가운데 다수가 하마스가 정치 권력을 쥐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마스 이름들 최고 수뇌부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가자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선거를 사기칠 점도 세력 같으면 국민들이 죽어나거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는 것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선거도 도덕질하고 더한 일도 하기도 나라도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중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도 많지만 특히 권력을 추종하는 인간들 가운데는 자기를 여러분들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후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참 권력의 여러분들 폭주를 막고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참 인식이 박약해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나 열심히 좀 해 주시오 이런 수준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상욱 여러분들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7.5% 부풀리기보다도 훨씬 더 덜한 5.8% 정도 이런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으로 대피하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이 이제 사전투표 제도 개선에 좀 박차려 가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참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그 문제를 좀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1일이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고 바로 10월 10일이 여러분 국정원의 선관위 감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감사결과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국정원의 전산장비에 접속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나 유령사전투표자수뿐만 아니고 선거 결과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국정원 감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관위가 4.15 총선 직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외부 통신망와의 절대 접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역할을 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선관위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0명이 여러분 진짜 투표했는지 실제로 200명이 투표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 관계자들이 200명 여러분들 이번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런 대한민국의 개떡 같은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는데 검증이 불가능한 이 어딨냐야 선거가 검증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 재무도 감사를 받는데 한 국가의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선거에 대한 감사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검증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 참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는데 아마 조명기 씨가 이게 지금 이분이 아마 주필인가 편집자인가 그럴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국정원이 상세히 알려줘도 부정선거 말도 못 꺼낸 국민의 힘은 왜 존재하냐 이 풀악치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이 무책임한 놈들아 너희들은 왜 부정선거 부자도 못 꺼내냐 이 풀악치 같은 놈들아 무능한 놈들아 무책임한 놈들아 평생 동안 더불당이 여러분들 당 모의 주듯이 던져주는 한 70석이나 80석의 여러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너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이 인간들아 부정선거를 여러분 국힘당이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내부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독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짜 투표자 수를 국정원이 3개월 동안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합동보안 점검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에 매우 지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을 접근하며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하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까지 해킹할 수 있음을 국정원 조사로 밝혔다 바로 그 다음 날 뭡니까 10월 11일 날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3.49%를 올렸어 유령 사전투표 3만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중에 딱 한 표를 제외하고 개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한 표를 제외하고 3만7452표를 더블당 후보인 진교훈에게 전부 다 쏟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20개 동과 거소투표 조금만 기다리시죠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한 표까지 찾아내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집단이 사전투표특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3만7453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3만7452표를 강서구 내 거소투표와 염창동을 비롯한 20개 동의 진교훈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여러분 쏟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딱 한 표 제외하고 한 표는 개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잘못 투입된 항목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3만7453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어디 하늘에서 왔겠습니까 화성에서 왔겠습니까 금성에서 왔겠습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여러분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7453명을 전산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민간이 제야전문가나 제야케이님 같은 분이 다 해 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상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물론 본인들이 꿀리는 게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뻔하게 노예가 되는 걸 알면서 국힘당의 당내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등이 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지심으로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준석이만 당대표가 지심으로 안 됐냐 이야기죠 김기현이는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입니다 국힘당의 김기현은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선관위 협력은 어찌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준석은 성대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모바일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 경선만 여러분들 선관위 협조를 얻었겠냐 대선 후보 경선은 협조 어찌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은 웬만큼 인지 아는 겁니다 숨기는 놈도 문제가 있고 도덕질한 놈들은 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에게 관심거리는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다 너희 때문에 정치하는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한 놈은 큰 걸 훔치고 다른 놈은 작은 걸 훔쳤는데 모두가 훔쳐놓으니까 큰 놈이 작은 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깨 깨 그럼 우리도 터뜨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다 입을 다물겠죠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도덕질 큰 놈 한 놈들도 이러면 도덕질 저렇게 했고 작은 거 한 것도 도덕질 저렇게 했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되게 생겼다 이 이야기죠 너희가 살겠다고 국민을 노예로 여러분 만들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국힘당 이름 김기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거 살겠다고 국민이 일당 지배체조를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냥 선거 부정 세력이 나라를 먹어치우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그렇게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을 보였던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 방식이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사용될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법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조작감만큼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게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안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된 방법은 아예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성공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작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 총선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조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실제 여러분들 투표장이 사전투표율에 온 사람은 15.43%인데 이걸 선관위가 뻥튀기 해 가지고 22.96%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유령 사전투표율 가짜 사전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어 줄 수 있는 가짜 투표자수를 이만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조작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편리합니까 그냥 전산 조작하는 친구들이 조작률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사전투표율을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밀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종 사기수법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공직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선거 사기 세력들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기들이 시연했던 시운전했던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전부를 다 누구와 함께 쑤셔넣어 준 겁니까 전부 다 뭐죠 진짜 실제 득표율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가짜 사전투표자 수에서 뽑아가지고 다 여러분들 그만큼 372표를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 얻었는데 그만큼 372만큼 더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진교훈이 29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꼭 같은 수만큼 2900표만큼 선관위가 보너스를 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인 7구 학분에 윤석열 이름으로 임명한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동별로 다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쑤셔 넣어줘가지고 새로 이걸 가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보죠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게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이 지역구에서 183석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203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지역구만이 194석 비례대표를 합치게 되면 214석 5% 이상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탄핵저지선과 개헌저지선을 모두 다 돌파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조갑제처럼 무슨 무당구단원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제치는 뭐죠 그냥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온 숫자를 가지고 국힘이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결정권은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왜 5%만 조작하더라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그냥 214석 정도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숫자로 딱 정리한 것이 그러면 7.5% 조작하게 되면 정부에서 유령사전투표에서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고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220만 표 수준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맞붙던 대통령 선거에서 총 조작 규모가 24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7.5% 정도 사이에 결정할 것이다 이게 제야 전문가 의견이고 저는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조작하는 건 조작하는 거니까 7.5% 이상도 조작할 수 있다가 저 의견인 거죠 이게 숫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국힘당은 더블당 중심의 1당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의 눈도 있고 하니까 더블당이 다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독재국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90석 정도는 자생당도 주고 금성당도 주고 미생당도 주고 그게 다 뭡니까 국힘당도 좀 주겠죠 한 60석이나 이렇게 딱 모이주듯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한 50석 차지하네 60석 50, 60석 좀 주겠죠 그래도 금패치 달고 기분 좋아가 다니겠죠 이게 다 이런 뭐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입니까 국민을 노예로 삼은 대가로 국민의 참정권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좀 센 놈은 많이 해먹고 그다음에 센 놈이 많이 해먹더라도 이런 300석을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에 뭐 2018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여러분 더블당이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졌으니까 서울시의회의원은 지역구 100석 가운데 96석인가 94석인가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발동 걸리게 되면 7.5% 아니라 8%도 조작할 수 있겠죠 권력이란 것이 막 그냥 눈에 보이는데 저게 다 내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가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정신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의 부정선거의 제도화 작업이 결국 판사들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도 대법관들이 조금만 양심이나 있었으면 막을 수가 있었는 건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하급법원의 판사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성질을 해야 되니까 다 눈치를 보고 그냥 인간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당대에 조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생각 안 한 것이 그게 인간인 거죠 조선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게 징글징글할 정도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할 생각할 생각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여러분들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해가 장기 집권할 생각하냐 이야기죠 조선 사람이 징글징글한 겁니다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북조선도 뭐죠 사회주의가 다 망해도 뭡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남조선도 비슷한 길을 가겠죠 앞으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남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 국민이 세금을 내면 선거처럼 여러분들 공적 이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당사자가 여러분들 불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궐선거는 정거보존을 여러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거죠 판사가 뭐하는 놈인데 판사가 지가 알아가지고 뭡니까 보궐정거보존을 기각하죠 이번에 기각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4.15 총선 판결 내리던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하고 똑같다고 범인 잡아오라 이야기죠 정거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거보존해야 될 정거를 찾아오라 이야기입니다 수사당국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뭘 요구하는 거 아니까 원고 측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4.15 총선의 대법관들이 그랬고 이번에는 하급법원에 판사가 그렇겠네요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정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물정거도 있지만 그런 득표수 정거라는 것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세상말로 하면 빼박정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거지 않습니까 표를 도독질해놓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왼쪽이 2024년도 3년도 강섭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국힘당이 이런 표를 어마어마하게 20개 동에서 다 훔쳐놓으니까 평균값이 마이너스 16.5% 더블당은 17.2%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35%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의 격차를 만들어준 선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꼼수를 쓰다가 부정선거는 아주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양 후보의 격차를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다 그렇게 부르고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만큼을 조작한 겁니다 절반 정도를 빼앗고 절반 정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에 이런 선거 조작이 없었던 광산구 값은 이렇게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작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를 하는 거죠 이게 증거인 거죠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습니다 사법부가 부정선거의 제도하에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일 후보가 선거에서는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표라도 도덕질이 발생하면 안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자유통일당의 공영일 후보가 이제 증거 보전 투표지를 보전해달라 그리고 아마 전산장비 같은 것도 요구를 했겠죠 그걸 이제 며칠 전에 강서구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않으면 총선이 무의미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거죠 국힘당은 그 비겁함의 대가를 엄청나게 줄 것이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들에게 더 넘기겠죠 비겁함이란 것이 비겁함과 무책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가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영일 후보가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강서구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2024년 총선이 의미가 없다 정확한 상황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이 증거 보전 신청 기자회견을 10월 20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영일 후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다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유성수 변호사가 안되 선거 무효소송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의심이 되면 판사가 판결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11월 3일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효소송 정거 보전 기각 그러니까 그냥 판사가 뭡니까 선거 부정 없었다 지가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수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가 봤더니 판사의 논리라는 것이 정거 보전을 하기 위한 정거를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그 정거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인을 잡아오라 범인을 잡아오면 내가 정거 보전을 원고 측에 기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네요 이 11월 1일 날 결정이 됐는데 배온실 판사국입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네요 부정선거 제도화가 거의 뭐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발등에 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제목과 마찬가지로 국힘당은 영원한 폐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이고 입학 취업 공사 수주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줄을 대야 돌아갈 수 있는 정실주의와 연고주의가 지배하겠죠 1948년 또 재헌의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민국은 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 신분을 벗어나가지고 자유민의 신분을 누리게 됐는데 그거를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서 쟁취한 게 아니니까 대부분이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걸 잃었을 때 재산을 잃고 생명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린다는 걸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얻으면 그냥 고마움을 모르니까 그런 아주 전형적인 경우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정거보전 당사자 일반인이 아니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정거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태도를 보게 되면 그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2024년 총선은 대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불린선거 이제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참 모두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제를 지키는 일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별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방탄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내가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중국적자나 해외에 사는 예비군들이 전쟁 발방과 동시에 여러분들 비행기를 여러분들 갈아타고 이스라엘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민족하고 그냥 한국 민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공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임성자를 알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무임성자 대신에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지식인 가운데서도 중국 공상당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그런 글을 계속해서 쓰는 분이 지금 캐나다 메스터대의 역사학을 가리키는 송재윤 교수입니다 송재윤 교수가 한 번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본인이 연재하는 슬픈 중국이라는 데서는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이 조선 칼럼은 조선에서 가장 여러분들 지명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칼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칼럼에서 송재윤 교수가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이걸 게재한 겁니다 조선이 이걸 실어준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특히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글을 실어준 것에 대해서 참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선거를 우려한다 여러분 선거에 일단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한국의 컴퓨터 1세대 육군사관학교 여러분들 교수를 지냈던 1세대 분이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출연해 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를 통과한 그런 숫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인데 아주 글을 참 잘 썼네요 80% 이상 국가가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의 편리성 면에서 한국의 사전특별제도는 세계적인 제도다 이렇게 1959년 생으로 서울법대 7구 학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저는 선거 범죄집단의 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괴수라고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편리성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편리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반나절 정도 선거 결과가 늦게 알려지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죠 무결성인 겁니다 2022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베를린 지방선거의 전면 무효를 선고했다 이런 기계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 범죄를 옹호 은폐하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의 엄청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인 조재연 천대엽 이동훈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음에 을사오적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용인하는 공범관계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이 송재영 교수님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에서 사전투표에서 통신장비의 usb만 꼽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 usb를 꼽아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했다는 그런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실로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내부조력자가 아니고 내부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다 했다는 이야기는 조작 업무를 외부에 위임하더라도 내부에서 다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포트번호나 다 이런 개방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형상복원투표용기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의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제에만 그런 종의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현적을 없애려 하겠는가 선관위의 공적 신뢰는 벌써 무너졌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실상이나 실태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같은 숫자 조작의 정거물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한 전체를 통과를 한 그런 정거물들이 그렇게 대산처럼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는 데 대법관들이 적극 여러분들 협조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를 합헌을 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시해서 사용하는 것을 합헌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가의 여러분들 안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한 줄도 여러분들 기사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의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호만 대한민국이지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냥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한 나라다 이렇게 불러도 하나도 손상이 없는 그런 과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교적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송재훈 교수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체주의가 세계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무조건 컴퓨터가 여러분들 투표 과정에 도입되게 되면 모든 것은 조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다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전산망의 치약성이 낱낱이 발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비급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여러분 멀쩡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상의 시시비비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 그 박정희 대통령 자그만한 분이 뭡니까 얼마나 일처리하나 야무지게 했습니까 그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여러분들 일 제대로 처리한 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해외 순당이 뭐고 사우디가 갔으면 수십 조 정도 끌어오고 그거야 다 기업들이 한 걸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대통령 공으로 돌리는 거고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여러분들의 수호자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입을 오랫동안 꾹 다물고 있기도 힘든데 그 정도로 여러분 다물 정도 되면 대통령 그냥 직책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사기꾼입니까 도둑놈입니까 내 눈에는 양아치처럼 보이거든요 선거를 본인 여러분 제임하에 세 번이나 도둑질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 윤석열이를 합바지로 여기 쓰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점철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자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 책무가 뭐냐 이야기죠 대통령은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이야기죠 우리 헌법 66조의 대통령은 나라 지키는 최후의 이런 보루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위해서 국가가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입을 다물어 그걸 입을 다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여러분들 말이지 제가 동갑내기로서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7구 학분이고 60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7구 학분이고 60년생이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그냥 좀 섭섭하고 여러분들 좀 이만큼 치밀어 오더라도 그냥 억제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는 서울법대 이름 입학할 정도의 성적은 안 됐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은 사람이 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도리를 지켜야 되고 가장이 되면 가장의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선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수계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표를 도독질하려고 전산 장비를 도입하고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도입하고 이런 벨질짓들 다 했지 않습니까 무역의 여러분 세계 교육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한 9위권 10위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투표는 표를 세는 건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애간장을 태울 정도가 되니까 참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 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완용이는 그 당시에 개화가 돼 가지고 도저히 조선이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옳은 일은 아니죠 나라를 바라먹은 것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멀쩡하고 참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죠 전체주의 국가 일당 지배체제를 선거를 훔쳐 가지고 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훔치는 놈이나 그걸 덮는 놈이나 그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지 대만에서는 투표가 끝난 투표소가 10분 만에 개표소로 변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약될 거고 자원봉사자를 모으면 수십만들이 여러분들 다 지원할 겁니다 개표 결과를 하루나 이틀 빨리 알리고 전산장비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디지털 명신이고 속도 안에 미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행안부가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관여했지만 자원봉사자 모으면 사람들 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겁니다 중국 사람 쓰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선관위는 무슨 기관입니까 선거범죄집단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8번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선거범죄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용빈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거범죄집단의 괴수이자 수개다 윤석열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관이 이런데 괴수를 임명한 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 되지 여러분 선거가 뭐하는 겁니까 그냥 한 장 두 장 샘 뭔데지 않습니까 홍길동 한 장 인격증 한 장 이렇게 새는 거지 않습니까 대만식으로 그렇게 우물정짤 써감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도독질을 하려고 그런데 뭐 지금 도독질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한민국을 다 먹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뱀 아가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체제가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로 이르면 아가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아가리에 들어가는데 윤석열이나 김기현이 핵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4일 토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시시콜콜한 일들은 다른 데서 많이 다루니까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저는 또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좀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이야기들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뭐 인요한 씨가 어떻고 뭐 이런 건 다 다루니까 저는 이제 선거 문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이 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영원히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패자가 되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원히 패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제 방법은 딱 하나인데 통합선거인 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하는 것을 2024년도 총선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막으면은 국민의 힘이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패자이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마침 무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힘당 내부나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선거 부정이 없다 이렇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견해를 피려가지만 그거는 이제 무당이 부닥끄리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이제 참 한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제도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피를 뿌리더라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전자투표기 일명 투표지 분리기와 같은 그런 전산장비들이 선거 과정에 도입돼 가지고 그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일단 제도로서 문권화되고 그리고 제도화되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하나 사용하는 것도 바꾸기가 힘들고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국힘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선거에 전산장비가 도입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몰랐겠죠 선거 부정의 제도화는 국힘당은 영원한 패자고 국민들은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게 한국사회 전체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도록 만들겠죠 오늘 이 제도화라는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어제 나간 그런 실방송 가운데 한 부분이 악과 손을 잡은 자들 결국은 악의 도구로 전락하다 그런 내용의 방송이 좀 나갔는데 한 분이 글을 참 잘 남겨셨네요 이제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헛범재판소를 통해서 완벽히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대법관들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언론인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도화 돼버린 겁니다 제도화 됐기 때문에 이 제도화 돼가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2024년 총선에 현행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실시가 되면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힘당은 영원한 패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체제는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정부 상태와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다 무정부 상태와 무정부주의라기보다도 본인들도 악과 타협을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죠 아마 국힘당 내부에도 2024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당 모의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홍준표 씨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대피할 것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함께 이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산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완벽하게 만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참정권의 중요함 참정권을 박탈당했을 때 본인과 후세대가 어떻게 비용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민족에 비해서 후손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정선거의 제도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런 콘텐츠를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는 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다 깨어나기를 바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또 한 분이 악과 손을 잡은 자들 작금의 사전투표제도가 유지된다면 2024년도 총선은 국힘당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그듭 강조하지만 그냥 감으로 촉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망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포캐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전망처럼 그렇게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 5%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개헌저지선과 그다음에 탄핵저지선이 모두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220만 표에서 329만 표 정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절을 통해서 그것을 전국의 모든 선거구마다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뿌리게 되면 결국은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의 부정이 찢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요 차라리 국힘당은 총선을 보이콧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적폐들 걸핏하면 탄핵을 하겠다 임명안을 부결하겠다 국정발목잡기 등 국정질서가 혼란스럽고 중단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숫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만 갖고서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사전투표제를 협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선거를 보이콧 하는 게 낫습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참정권이 박탈된 것을 다수 국민들이 깨우치게 되면 거리로 나와가지고 한거를 하겠죠 그럼 피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웬만큼 피를 뿌려가지고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한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가 눈을 감음으로써 그들 역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고착화나 제도화에 상당히 기여한 인물로 그냥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부정을 저지른 놈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지만 선거부정을 인지하면서도 선거부정을 덮는 놈들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놈들이 죄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다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뭄에 콩나게다야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부정의 제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뭐 쫙쫙쫙쫙쫙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콩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콩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콩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콩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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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